11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요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을 내 자선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려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과 예데레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파후린 베념인 사람 게라야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요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제한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 온대에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계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파세바에게 나온지라. 파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요호와께로 말미아무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파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파세바가 이에 아드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파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순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오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유합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냄에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의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요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요호야다의 자태장 직분을 파면하니 요호와께서 신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호와에게 들리며 그가 요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 요합이 요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이나이다. 솔로몬이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요호와의 장막에 이르라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래여 이르되 요합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합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호와께서 요합이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얘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합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이에는 요호와 끼로 말미암는 평강에 영원히 있으리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처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합을 대신하여 구원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위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위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에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문이라. 3년 후에 시무위의 두 종이 카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카드에 있나이다. 시무위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카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카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카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위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위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위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